칭기칭기 아냐 근데 애들아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요즘에 그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날리모 때문에 서울에 그 공습경보 올렸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비행기 존나 많이 떠요 아니 저 전투기? 그거 존나 많이 진짜 하루에 씨발 한 열 번은 날리는 것 같아 아 진짜 귀가 쬐져 막 편의점 가려고 밖에 나가잖아 그러면 막 밖에서 두워워워워웩 소리 내면서 막 갔는데 진짜 귀 아파 주저앉을 것 같아 그래서 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rt bia orang 큰 소리나면 제가 주저앉아버려 옛날부터 그러니까 불꽃놀이나 이런 거 막 비행기 지나가면서도 항상 주저앉았었거든요 왜냐면 무서워서 주저앉기나고 약간 천둥관계 소리까진 괜찮은데 정태로 알 수 없는 큰소리가 나면은 119 소리에도 주저앉아버리거든요